훌륭한 원칙은 현실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만의 원칙을 배우기 위해 나는 오랜 성찰의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나는 단지 나의 원칙을 전하는 것보다 그 의면에 있는 성찰의 결과를 공유할 것이다. 나는 모든 일이 시간이 흐리면서 반복되고 발전하는 인과관계를 통해 발생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순환계와 신경계 등 다양한 구동장치들로 구성된 기계이다. 구동장치들이 우리의 생각, 꿈, 감정, 그리고 남들과 다른 뚜렷한 개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런 기계들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발전하고 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일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려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의 유형을 파악하라.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당신은 여러 사건 가운데 또 다른 하나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일에 대응하는 심상 지도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당신에게 발생하는 수많은 일의 본질적 요소가 눈에 들어올 것이다. 즉, 당신은 여러 사건 가운데 어떤 일에 직면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직감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올바른 원칙들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의 현실은 보상이나 벌을 통해 당신의 원칙들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원칙들을 조금씩 조정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에 대처하는 훌륭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실의 문제들을 얼마나 잘 다루었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류가 마주치는 문제들은 대부분 한 가지 범주나 또 다른 범주에 속하고 이런 범주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다. 내가 이룩한 성공이 무엇이든 그것은 나에게만 있는 독특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켰던 원칙들 덕분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원칙을 따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이 나의 원칙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보다는 다양한 근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원칙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리고 현실이 여러 사건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를 당신에게 보내줄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원칙들을 준비해두라고 제안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 레이달리오의 원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레이달리오는 브릿지 워터 어소시에이치를 설립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지펀드로 성장시킨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투자자이자 사업가입니다. 그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며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이자 포천이 선정한 세계 100대 부자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1부 나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2부 인생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원칙은 1. 현실을 수용하고 대응하라 2.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5단계 과정을 활용하라 3. 극단적으로 개방적인 생각을 가져라 4. 사람들이 뇌는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라 5.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배워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부 인생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레이달리오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제2부 인생의 원칙에 1. 현실을 수용하고 대응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인생의 원칙에 1. 현실을 수용하고 대응하라 입니다. 이 장은 또 10가지의 서브 주제로 나누어지는데요. 1. 극사실주의자가 되라 2. 진실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이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토대다 3. 극단적으로 열린 생각을 갖고 극단적으로 투명해져라 4. 현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면 자연을 살펴보라 5. 진화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자 가장 큰 보상이다 6. 자연의 실용적 가르침을 이해하라 7. 고통 플러스 자기성취하는 발전 8. 2차와 3차 결과를 생각하라 9. 결과에 대해 책임져라 10.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기계의 작동 방식을 관찰하라 이렇게 10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또 이 10장은 ABC대로 해서 또 세부 목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10. 현실에 대응하는 자신의 정신 상태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11. 나는 인생이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2. 수수께끼를 풀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칙이라는 보석을 얻었다.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좋은 솔루션을 찾으라는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나는 빠른 학습이 피드백 순환고리에 갇혀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도 실패가 두렵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실패를 긴 관점에서 보면 나는 실패를 극복할 것이고 대부분의 배움이 실패의 원인에 대한 곰곰이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연습을 통해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실패를 통한 배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현실을 수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자기의 원칙을 정해놓고 계속 실천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실패가 나오잖아요. 그럼 실패해서 경험을 얻고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이게 선순환적인 고리를 일으키면서 발전을 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1.1 극사실주의자가 되라. 중요한 것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게으른 몽상가가 아니라는 죄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극사실주의자가 되는 것은 현명하게 꿈을 선택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성공하거나 발전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지배하는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과관계를 활용하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 정반대 또한 진실이다. 즉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이상주의자들은 문제만 일으키고 발전하지 못한다. 성공한 인생은 무엇일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욕막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자신이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들을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흐리면서 나는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배웠다. 그것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제에 더 가까웠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내 능력을 수백배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건데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는데 왜 나의 인생 처지는 이럴까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얼마나 결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되게 중요하잖아요. 레이달리오도 결국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이고요. 1.2 진실보다 정확하게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이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닐 때 다른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좋은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나쁜 일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도 자신이 한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들을 수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1.3 극단적으로 열린 생각을 갖고 극단적으로 투명해져라.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진실인지 발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믿고 따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일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이다. 나는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극단적으로 개방적인 사고와 극단적인 투명성은 빠른 학습과 효과적인 변화에 매우 유용하다. 학습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얻은 후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실시간으로 지속되는 피드백 순환고리의 산물이다. 개방적인 사고는 당신이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려 오해가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피드백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레이달리오가 이 책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투명성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서 얘기했듯이 진실을 발견을 혼자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얻고 그 다음에 경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자기의 행동을 투명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피드백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좀 독특한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1.4. 현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면 자연을 살펴보라. 현실의 모든 법칙은 자연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발전을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나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 경제, 시장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연구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관찰과 독서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의 나머지 부분과 어떤 법칙들을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법칙들이 서로 다른지를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현실을 조망하고 현실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는 능력이다. 다른 생물들은 인간처럼 무엇이 좋고 나쁜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고 직선적인 삶을 살아간다. 다른 생물들과 달리 인간은 감정과 본능을 이성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사물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당신의 관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실제 사물들이 어떤 것인지 배울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편견이 객관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적이 아니라 분석적이 될 필요가 있다. 자연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만 초점을 맞춰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 내가 본 것은 자연이 작동하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이것은 인간이 발명한 그 어떤 절차나 과정보다 전체를 발전시키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나쁘거나 자신이 나쁘다고 공감한다면 더 좋은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나쁘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충하는 믿음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물을 볼 수 없다. 내 생각의 자연은 전체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고 전체의 좋은 것이 선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규칙을 믿게 되었다.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현실의 법칙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다.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저도 저한테 좋은 일들만 좋다고 생각하고 요새 세상이 자기의 편에 선 사람들만 옳다고 하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엄청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한 단계 위에서 관조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좋은 것은 전체 사회가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c. 진화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다. 진화는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고 모든 것이 원동력이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원자에서부터 전체 우주까지 모든 것이 진화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죽고 사라지지만 진실은 진화의 형태로 재구성된다. 에너지는 파괴될 수 없고 단지 재구성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동일한 것은 계속해서 해체되고 다른 형태로 합쳐지는 것이다. 이런 과정 뒤에 있는 힘이 바로 진화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1차 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유전자를 전수하는 운반수단에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1차 목적은 시간이 지냄에 따라 진화하는 유전자를 전수하는 운반수단에 있다. 이 세상에는 한때 훌륭했지만 나빠지거나 실패한 것들이 많다. 단지 소수만이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수준의 위대함으로 발전한다. 모든 기계는 결국에는 고장나거나 분해되어 새로운 기계를 만들기 위한 부품으로 재활용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이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가끔씩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지만 한 차원 더 높은 관점에서 본다면 진화라는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우리가 실수를 숨기고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불안전함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당신은 실수로부터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배우고 계속해서 발전해 성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D. 진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배우고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발전한다면 진화 과정은 위로 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음 그림처럼 되거나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더 나빠지는 거죠. 진화론 쪽에서 보면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은 진화에 성공을 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 진화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자 가장 큰 보상이다. 우리는 대부분 본능적으로 진화에 이끌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잘하고 싶고 우리를 도와줄 기술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싶어한다. 자연의 놀라운 점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각각의 유기체들이 아름답게 작동하도록 하여 진화하는 전체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A. 개인의 보상은 단체의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B. 현실은 당신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 C. 시행착오를 통한 빠른 적응은 매우 가치가 있다. D. 당신은 모든 것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라. 우리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전세계가 사라진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 그리고 대부분이 생물에게 있어 죽음은 최악이고 가능한 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자연의 늘을 통해 보면 우리는 거의 의미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이며 생존기간도 짧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든 우리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동시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진화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아주 약간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작은 중요한 것들이 쌓여서 우주 진화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 나온 게 제가 한동안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믿고 영혼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사후세계도 없고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세상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 없어지면 나의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음조차도 못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전 세계가 우리한테는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의미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불멸의 존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어 없어지지만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우주든 지구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 정보가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내려가니까 어떻게 보면 영혼이 사는 것도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나의 본능적이고 지적인 목표는 내가 존재하는 동안 진화하고 작은 방식이라도 진화해 공헌하고 싶은 것이다. 동시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 나는 힘을 얻고 있다. 나는 나와 모든 것이 어떻게 분해돼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지는지를 포함해 현실과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서적으로 어렵다. 저도 어렵습니다. 1.6. 자연의 실용적 가르침을 이해하라. 나는 자연과 진화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에 대한 이해가 현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이다. 현실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 대신 현실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쁘게 보던 것, 비오는 날, 약점, 그리고 죽음까지도 나의 선입겸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이런 반응들이 현실은 내가 아닌 전체를 위해 최적화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맥락에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진화를 최대한 활용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장기적인 만족감을 주지는 못한다. 갈망하는 것을 일단 얻고 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단지 미끼일 뿐이다.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발전하도록 만든다.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상 자체가 아니라 발전이다. 이것은 대부분이 사람에게 성공이란 가능한 효과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즉 자신과 자신이 속한 환경을 빨리 파악하고 발전하기 위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b.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고통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연이 창조한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자연은 그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그렇다면 자연의 목적은 무엇일까? 자연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준다. c. 강해지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이다. c. 칼을 융우의 말처럼 인간에게는 어려움이 필요하다. 어려움은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c. 고통 플러스 자기성찰은 발전 당신이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 고통을 피하는 방법은 없다. c. 하지만 고통에 올바르게 접근한다면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다. c. 고통은 당신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이자 그 결과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c. 정신적 고통을 피하는 대신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자기성찰을 하게 된다면 고통은 빠른 학습과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c. 당신의 문제와 실수 그리고 약점이 유발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고 나면 당신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c. 이것은 단지 습관의 문제이다. c. 당신이 고통스러운 발전 과정을 경험할 것을 선택한다면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c. 여기서 또 제가 느낀 게 사람이 딱 정체되는 시점이 편한 것을 찾는 것부터 좀 되는 것 같아요. c. 모든 사람들이 편한 것을 원하긴 하지만 점점 지위나 직책이 올라갈수록 할 일도 많고 부담감도 많아지고 고통스러운 것도 많아지잖아요. c. 그런 고통을 자기가 감내하고 이거를 해결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면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는 거죠. c. 그런데 이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망치면서부터 이제 자기의 발전이 정체되고 좀 더 이제 하얀 곡선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c. 저희 경험에서 좀 그런 거를 좀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c. 그리고 a.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에 다가가라. c. 자신에게 너그럽지 않고 어느 정도의 수준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편안해지면 당신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c.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당신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c. 즉 건전하고 힘든 진실을 선택하거나 편안하지만 해로운 망상을 선택할 기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c. 고통을 수용하고 고통에서 배우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운동을 하지 않다가 운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c. 엄격한 사랑을 받아들여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현실에 대응하는 능력이다. 그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고 싶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는 종종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c. 이를 통해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는 기회를 얻고 혼자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c.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연습이고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자신들을 약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원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c. 즉,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개발하는데 해로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c. 그 경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준다는 말이거든요. c.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크게 실패할 것이다. c. 직장이나 가족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 c. 그리고 생각했던 삶과 영원히 멀어질 수도 있다. c. 당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망하게 될 것이다. c. 이런 시기에 당신은 고통받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c. 하지만 언제나 길은 있게 마련이다. c. 비록 당시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궁극적인 성공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c. 이것이 절망적인 실패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실패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이후에 원래 그랬던 것처럼 행복해지는 이유이다. c. 인생의 가치는 어려운 순간에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달려있다. c. 적절한 방식으로 더 빠르게 대응할수록 더 좋다. c.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든 개인적 발전 과정을 통해 빠르게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할 것이다. c.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이죠. c. 즉,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고는 얘기죠. c. 1.8. 2차와 3차 결과를 생각하라. c. 자연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결과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나는 결정의 1차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속 결과들을 무시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c. 예를 들면 운동은 1차 결과, 고통과 시간 소모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2차 결과, 더 좋은 건강과 매력적인 외모는 바람직하다. c. 마찬가지로 맛이 좋은 음식은 건강에 나쁘고 맛없는 음식이 건강에 좋은 경우가 많다. c. 1차 결과들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유혹인 경우도 많고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기도 한다. c. 자연은 두 가지 결과를 가진 까다로운 선택을 하게 한 후 1차 결과만을 글고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벌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선택하는 것 같다. c. 이와 반대로 정말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유혹을 피하고 원하는 것을 빼앗기는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 c.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c. 이게 1차 결과는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c.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런 거고 c. 2차 결과는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c.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c. 그렇기 때문에 근시한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약간 멀리 볼 필요가 있는데 c. 이게 정말 힘들긴 하죠. c. 1.9 결과에 대해 책임져라. c. 인생은 당신이 선택해야 할 많은 결정과 실패에서 회복할 수많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c. 나의 핵심은 단순하다. c. 인생이 당신을 어떤 환경으로 이끌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c. 당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성공하고 행복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c.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내적 통제위라고 부르는데 c. 많은 연구에서 내적 통제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c. 내적 통제위란 자신이 수행할 과업에 대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c. 즉, 많은 사람들이 환경탓, 나라탓, 가정탓, 남탓을 하잖아요. c.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원인을 외부로 돌리기 때문에 외부를 바꾸려고 자꾸 하잖아요. c. 그런데 외부가 안 바꿔지기 때문에 c.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잘못은 자기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면 자신을 바꾸면 되잖아요. c. 자신을 바꾸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죠. c.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라는 거죠. c. 인생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c. 당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연결하고 실행할 용기를 내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c. 1. 10.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기계의 작동 방식을 관찰하라. c.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에서 전체를 관찰하는 인간의 능력은 c.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서 내려다보는 데도 적용된다. c.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환경을 뛰어넘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능력을 고차원적 사고라고 한다. c. 고차원적 사고는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연구하고 c.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인과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c.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c. 진짜 한치 눈앞만 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c. 자신을 관조하는 입장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으라는 거죠. c. 저도 뒤돌아보면 내가 한 행동과 결과를 되돌아보는 경험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c. 그래서 항상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c. 이 레이달리오는 이런 것을 쭉 정리해 놓고 여기서 행동 원칙을 뽑으라는 거죠. c. 자신이 행동하는 패턴이 정리해 놓으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c. 그래서 행동별로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c.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 원칙을 지키면 되고 c.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 원칙을 계속 수정하는 거죠. c.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c. A. 자신을 큰 기계 안에서 작동하는 기계로 생각합니다. c.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그 기계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다. c. 당신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c. 나는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기계라고 부를 것이다. c. 당신의 기계는 설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과 c. 사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c.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당신과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포함한다. c.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계를 돌리는 거죠. c. 그래서 그 기계를 돌리면 결과가 나오고 c. 그래서 피드백을 얻고 c. 다시 목표를 세우고 c. 기계를 돌리고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피드백을 얻고 c. 이 순환구리를 계속 이루어 간다는 거거든요. c. 목표와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c. 기계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c. 이런 평가와 개선의 과정은 c. 앞에서 설명한 발전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c. 이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 설계와 사람을 어떻게 바꾸고 개선할 것인가를 살펴본다는 의미다. c. 이 과정은 옆의 그림과 같은 피드백의 순환구리이다. c. 기계 설계자로서의 당신과 c. 기계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당신을 구별하라. c.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c. 기계의 설계자와 관리자로서 생동하도록 c. 속한 환경 안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이다. c. 대부분의 사람은 기계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관점에 갇혀 있다. c. 두 역할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c. 노동자가 아니라 인생의 훌륭한 설계자와 관리자가 되는 것이다. c.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c. 성공을 향한 올바른 경로에 들어서게 된다. c. 성공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와 관리자로서의 당신은 c. 노동자로서의 당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c.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c. 노동자로서의 당신을 그 이상으로 신뢰해서 c. 감당이 안 되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c.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전략적 관점이 아니라 c. 그때마다 감정으로 대처한다. c. 이것도 되게 생각해 볼 내용인데요. c.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c. 자신이 생활 패턴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c. 저도 똑같아요. c. 일하고 그 다음에 휴식하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일하고 휴식하고 자고 c. 만약 여기처럼 기계의 설계자나 관리자로처럼 생각을 한 단계 위로 안 올리면 c. 정말 동물과 똑같은 생활을 하거든요. c.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c. 주어진 현실에 그냥 대응해서만 사는 거죠. c. 아무 생각 없이. c.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c. 내가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c.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c. 그런 거를 떠오르면서 갑자기 회의를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c.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노동자로서의 일, 그러니까 하루를 의미 없이 일하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c. 설계자로서의 관점을 한번 가져보는 게 c. 그 인생을 좀 더 올바르게 살 수 있게 도움이 주는 것 같거든요. c.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c. 저는 일단 그렇게 느꼈습니다. c. 대부분의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c.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c. 이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과 타인의 약점에 마주치게 된다. c.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뛰어넘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c. 변화하기 위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c. 성공하는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자신이 머릿속에 갇혀 있지 않고 c.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인다. c. 이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c.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c.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사람에게 적합한 역할을 맡긴다. c. 일단 사람과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을 타득하게 되면 c. 성취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c. 현실에 대응하는 방법과 c. 가용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만 배우면 된다. c.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없다. c.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실망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순진한 사람이다. c. 자신이 혼자 못할 수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c. 다른 사람을 활용하라는 게 나오거든요. c. 당신이 약한 분야에 강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술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c.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보호난간을 만드는 것이다. c. 성공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잘한다. c.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가 전체적인 증거에 의존해야 한다. c. 충분히 개방적이고 결정력이 있다면 사실상 당신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c.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쫓아가라고 설득하고 싶다. c. 동시에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타고난 본성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c. 하지만 찾을 수 없다고 해도 다른 경로를 찾으라고 하거든요. c. 어떤 경로가 닫혀 있다면 당신이 할 일은 좋아하는 것과 일치하는 또 다른 좋은 경로를 찾는 것이다. c.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약점의 정면으로 맞서 c. 이런 과정이 요구하는 힘든 결정을 내린 용기를 내리지 못한다. c. 당신이 용기를 내야 하는 결정은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용기를 내야 하는 결정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c. 첫째, 당신이 진실이기를 바라는 것과 진짜 진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c. 남에게 잘 보이려고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라. c. 3. 2차, 3차 결과와 비교해 1차 결과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마라. c. 4. 고통의 발전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 c. 당신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나쁜 결과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c. 이렇게 인생의 원칙 1장, 현실을 수용하고 대응하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c.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되게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느꼈거든요. c. 근데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c. 그리고 이 책 전반적으로 정말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c. 또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거를 단계단계별로 리뷰를 할 건데 c. 미리 정말 책을 사서 가지고 여러 번 보시는 거를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c. 그리고 제가 원래는 하워드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리뷰하려고 c. 책을 2주 전부터 사놨는데 아직 리뷰를 못하고 있어서 c. 다음 주에는 저 책을 리뷰할 예정이고요. c.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c. 아니면 다음 시간 영상이 또 기대가 되신다면 c.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c. 그리고 이 부분의 내용만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c.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c.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c.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c. 감사합니다.